1부에서 계속됩니다.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 중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원상각이 아닙니까? 천국문은 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도 출입하지만 우리는 작고 작은 케자씨 같은 예수님 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니다. 불안을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방낮에야 예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이 아침도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과 동지이지만은 낮아져서 죄인보다 더 낮아져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재점을 대신 져주시고 시행량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대원결되고 가게 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의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시야서 4장입니다. 호시야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은 엘지파 사마리아를 향하여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배신한 백성, 폐영부도 하고 부도덕하고 완전히 선악가로 더러워진 야곱의 집들에 대해서 멸망의 아수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3장에서 그 자침에 사랑을 말씀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징계를 내려서 때려 죽여도 너희 씨를 받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 시대시대마다 사망이 오고 있어요. 지금 21세기도 교회가 다 죽습니다. 남은 사람 14만 4천밖에 안 남아요. 노화 때는 89 남았잖아요. 다 죽어도 그 영혼은 안 버려요. 지옥을 갔든지 무덤에 갔든지 공산나 칼에 가서 죽었든지 무궁식을 갈 수 있어요. 피로 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육체 구원을 놓고 말합니다. 육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썩느냐. 공산나 칼에 잡혀 관계로 맞아 죽느냐. 또 영혼이 천국 못 가며 지옥을 갔다 오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교훈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래도 없다. 시식도 없다. 그분이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이따구 자랑하고 뭐 우리가 정통이라고 정통의 표정이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잡아주는 뇌인이 정통입니까? 목통이지. 그 정통이요? 완전히 마켓단체지. 사탄단체지. 오늘도 그와 같어. 정통이란 사람은 다 사탄단체요. 어느 시라든지 하나님 사랑받은 걸 쫓게 나게 되고 맞아 죽게 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여덟 번째 보기. 무슨 보기요? 마태 5장 다 외워놨어요? 아직도 못 외워놨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신 우리가 나오시더라. 나오더라. 입을 열었다. 제가 사대에 심리에 관한 자 보기했다. 보기 있다. 보기 있다. 보기 있다. 마지막이야. 여덟 번째. 피파게 보기 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은 진실도 이래도 지식이 없을까? 이게 선악가로 덮여서 그리. 선악가의 세상이겠어요. 이 세상은 선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사탄은 악한 목자고, 그래서 목자가 둘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목자 따라가셔야 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여. 한몰이 되게 하옵소서. 그 푸른초장 어디요? 여기. 이 말씀이 푸른초장이다. 이 말씀에 너의 잘못이 뭐냐? 너 거쳐줄게. 돌아오느라. 그래서 자문 3장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배신한 백성이 언제부터 배신하느냐?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니 아담 씨들었고요. 아담 씨가 일본으로 배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문을 닫아버리고 쫓아내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노숙자요. 이 땅에 아무리 빌딩에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노숙자다. 내 집이 아니니께. 하나는 집 안식이지. 하나님 집 밖에는 다 노숙자들이요. 서울 여가폐 노숙자들이요. 고급으로 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박사 큰 거 두 개서 덮으시면 그건 고급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박사 덮으시면 그건 좀 하친 게 있지. 그렇잖아요. 그 한 30명, 40명 있는데 전에는 여관에서 뭐 대합실에서 그 현대는 예객들이 말이요. 불편하게 다 쫓아내야지. 지하시러 쫓아갔는데. 이제 엉동선 안에 얼음 올면은 어떻게 사로. 그렇게 냉장고 박사고 버린 거 두 개만 타다 끼우면은 그게 자리 안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 호텔에 잠을 잤다 무슨 뭐 빌딩에 살아도요. 다 소망은 없어요. 사망골짜기라요. 그래서 아담한 삶으로 우리까지 자자손손이 제1의 자식이 됐어요. 그것을 증가한 것이 노마소장 12절에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아담은 예수님이 만든 에덴 동산 첫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장 17절에 가서 결혼을 지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 즉 지금이죠. 더욱 의뢰와 의뢰와 의뢰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자, 처다담 속에 있으면 사망이 왕인데 생명의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께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 조상의 그 나쁜 버릇 악질적인거 우리 속에 악질이 있어요. 절대로 손해보건 못산다. 남의 간통추무요. 밤에 잠도 잘자지 손해보건은 못산다고 그것도 그 사장님이요. 버스를 탔는데 그냥 토큰 주고 돈 받을때 돈을 줬는데 10원은 안준다케 그날이 10원을 받아줬고 내려야들 장수 안 내리고 한참 따라가서 10원 받아서 오니께 자비가 되던다케 계산이 늦었을거에요. 그쵸? 한국이 머리가 자들어갔다면 아니 10원 버리고 안가야지 그 10원 찾으려고 무모하니 지치겠다 그 말이죠. 하여튼 사람의 본질은요 그와 같아요. 절대로 소원해보건 못산다 그게 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규리가 죽어도요 한국 아니에요. 지금 핵을 만들고 이제 무서운 수소폭탄 만들다 수소폭탄을 수소폭탄을 100개일 많은데 그 김대주 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막 한국하라고 목을 조이는거에요. 그게 이제 세계전쟁이 생기생각이 됐는데 육체하여간건 가짜고 돼지단어 소리고 중국이 사람 놀수 못하겠어 그것도 부지경이라 그래요. 부지경이로 하는거에요. 지금요. 그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안에 모든 문제가 풀려있어요. 지금 동방역사가 성경인데 2,4,7,8장만 보물을 짓더라고요. 밥맛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노마스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합니다. 너 율법 알지 모르겠는데요. 율법을 배우면 니 몸에 죄가 다 드러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를 짓고 있지만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읽어보니 내가 제 덩어리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도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말미야마 왕도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말미야마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아 원리를 알았어요. 아람을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하나님 완성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좀 비시비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다시 찾아와서 구원했다 그것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았다. 그것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죄가 싸웠지만요 다 실패했어요. 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 삼손도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삼손의 동생이요. 다 삼손이고 욕하지 마세요. 장수가 말이야 끌려가서 눈 안 빠지고 그분은 장수단이 되면 끌려가느냐 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약은 뭐요 사진 찍어놓은거지요 이번 구의사 사진 찍었어요? 그 학대하니까 참 크고 좋더라고요 그 빠진사람 만오고기야 우리 교인들이 그거 같이 새집에 오르카면 그 빠진사람 새집 못 간다니까요 그 사진 구구의사 사진을 들고 오르카면 거기에 빠진사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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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못 가는거지 그렇게 단체라는 것은요 빠지면 안돼요 죽어도 따라가야돼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둘만 남았어 그 60만대중이 사진에 빠져가지고 여호사 갈려면 딱 찍혔다는 그래서 요당만 건너가 망가리 그러면 사마리아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공예 심판하기 때문에 몇년동안 아수리 잡혀 죽어야 되요 300년하고도 90년 유단은 따위실때문에 하나 봐줬는데도 이게 기신이 열 마리가 붙으니까요 사마리아는 한 마리 기신이 붙었는데 유단은 열 마리에 붙어서 그래서 베리 제를 열 베리 짓는거요 그래가지고 한지유파인데 70년동안 가서 바벨론에 종사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깐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을 마치는 사랑인데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이 다 이롯하시는데 성전에 율법성전에 희장이 가운데 천막 희장이 위에서 밑으로 찌르셔 사람이 찌르셔어요 사람이 찌르셔 수가 없어요 멀쩡한 희장이 지대로 쫙 찌려지는거요 그 무슨 뜻이냐 율법은 끝났다 하듯이 그래도 이 무식한 유대인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새산도만 많이 배워가지고 그 눈을 찌려진 희장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거요 야 예수가 정말 하나라도 맞다 그분이 죽으니까 이게 찌려졌는데 안 죽으면 안 찌려질건데 무슨 뜻일까 아 율법은 요한가치다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돌은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소 돌은 사람은 예수 제자하게 되는거요 지금도 안 돌은 사람이 있어요 자자손손이 그 독서식이 되는거요 그러면 은혜도 예수님이 끝난다 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성전 오신저 다락방에 성신이 내리면 유대를 돌아서 사마리아 갔다가 따뜻하면 끝난다 끝이 오리라 천국보금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천국원제가 126회인데 이제 그치 왔어요 그런데 누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아주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경기장의 은혜가 내리안되어 안 내렸다 안 내린거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교회는 완전히 변질됐어요 교회에서는 진리를 찾는게 아니고 세상에 돈 찾고 당해요 어디가서 잘 붙어서 밥이나 잘 먹고 살까 치식이나 잘 할까 어디가서 돈 좀 많이 벌어 부자되고 집이나 몇 칸 살까 그런거 확인되지 기도도 그린 기도요 하나님 고추장 주세요 쌀 주세요 예 옛날에 저 고추 비쌀 때 이 서민들 사기 이상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교회가서 아버지 고추 다섯 값만 주세요 고추장과 함께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까 주셨을까 야 그런것까지 나한테 구하냐 그런건 니가 다 열심히 돈 벌어 고추 사먹고 나한테는 성경만 구하라 성경만 성경에 고추 몇개 달라고 있더냐 없다 이게 사람이 좀 세세해요 오늘 교회들이 관계가 바로 호세아 시대에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던 2700년때 그 종교상태가 지금 우리 시대가 같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라 고맙지요 그렇게 일장에서 호세아 결혼했죠 그 때 부인이 정말 똑똑하고 완전한 부인이요 쓰지 못할 부인이요 쓰지 못할 부인 음료더라 창녀다 창녀 그녀 아들 딸 삼남이 낳았는데 피를 쏟고 죽고 내 별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쌍히 안 내리고 도저히 난 용서 못해 이것들을 그게 오늘 조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유다만은 내가 다비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어 유나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사례되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열두지파죄를 몽땅 건너주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 삼장의 사랑이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사랑 그래서 호세아 보고 하나님의 좋은 건요 남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구자님께 호세아가 가만히 놔뒀으면 좋은 처녀한테 장가가 잘 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음부한테 장가가 아들 딸도 하니께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생 시킨 거에요 야곱도 요새도 참고 우리 선진들이 앞서간 종들이 남보다도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왜요? 성경이란 가정이에요 마개가 하나님을 종만 공개하지 보통 일반 백성만 공개해도 작게 하는 거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거 마개가 죽인 거에요 그러다 죽인 거에요 마개가 장도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속에 들어갔어 야 예수는 가짜다 너희는 모세제자님께 모세 말만 듣고 나세한 예수 갈릴리 예수는 죽여버려 마개가 시키니께 마개 하수인이 된 것이 대제사장도들 총회장 요즘 목살 그 사람들이 논방법장에 예수를 세워서 이 사람 사형시켜주세요 그러나 무슨 죄였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 유대나라 법으로 보면 벌써 죽어야 되요 하나님 아들이 이 사람이요 요시의 아들인데 그렇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물어 너는 어디서 받느냐 니가 아들에서 받냐 갈리를 받아서 받냐 니가 요시의 아들이냐 니가 사랑의 아들이냐 사랑의 아들이냐 내한테 솔직히 좀 많이 달라는거야 내가 자파들이 내가 너를 놀고 싶었고 죽을것이 있는데 이가한테 한반도 하라니 나는 위에서 받느냐 난 사람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만 있어 그 빌라도 겁을 먹었단 말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무심애를 썼지만요 유대인들이 독사도 독사새끼리에서 당신 예수 안 죽이면 우리는 당신 총독 아래 우리 간다이게야 그 총독 총독폐질기 대통령 원인하잖아요 총독폐질기 조금 했겠지 총독이 답이 벼슬을 말합니까 장딱도 벼슬이 커 그래서 동대 거장실에 꼭 내 타면 암따기 다 들어와 장딱이 왜 장딱이야 벼슬이 켜면 장딱이야 장딱이 장딱이 봤어요? 장딱이 뭐 남딱이 뭐야 벼슬이 달라요 벼슬이 그래서 벼슬이 그렇게 옛날에 각오하면 벼슬을 갖다 했지 벼슬을 갖다 했지 벼슬이 했다 벼슬 예수 예수가 죽을 때가 돼서 69일에 그래서 죽을 낙자가 돼서 154일에 그래서 죽게 한거요 오늘 우리 재단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도 성경이론 가질게 아닐게요 너무 섭섭하지 말고요 그 정도 억울해도요 성경이 그렇게 이르지는 알고요 참으세요 참는자가 복귀했다고요 성경을 들으시니 성경도 아니다면 성경 거짓말이요 성경을 피할 수 없어서 나무식장 35절 성경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시대를 켰어 182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가 아니라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교회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말이요 이 호시아 시대에 사마리아가 갔다 그 말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실이 없고 이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세상 것만 교회 딱 들어가서 딱 차버렸다 자 그래서 오늘 호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고메일은 이스라엘 교회를 가르친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진실하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야 다시 연하라 천국보금은 아까 때 한껏 났으니께 다시 연하라고 나팔이 지금 4개 불었죠 나팔 4개 불어있게 땅 3불이 다 부서졌죠 러시아가 0 북한도 중공도 나팔 4개 속에 들어가는거요 땅 3불이 불타는 것이요 그게 8장이죠 게시록 그 다음에 부장에서는 게시록 해석받을 때 58년 3월 18일 19일 양일간에 큰 전쟁이 시작됐는데 세일의 전쟁인데 거짓말로 이제 뒤적박축이 되는거요 낙간망시 들고 사람 죽이더니 낙간망시를 들고 쓰던 스파리 무덤을 파헤치고 훌초포가 우리는 그런 안합니다 우리는 평화합니다 평화공정합니다 그게 100% 거짓말이요 그것을 게시록 부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진 사람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도장이 없으면 알 길이 없는거요 그래 요즘 평화가 신장전하고 다 우리나라도 평양에 퍼주는거요 쌀을 퍼주고 배로 쌀을 싣고 왔는데 벌써 연평도가 총을 쏘더라는게 쌀주는 사람을 몰래 가슴을 치냐 이래요 나쁜 놈이죠 아무도 몰라요 통일부 장관 전직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잘못하는 것 같고 왜 김정일을 괴롭혀가지고 자꾸 종을 쏘게 만드냐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재정이 하고 이동헌이 하고 그것도 공산당들이에요 전부다 국제공원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는 사람들 노무현 때나 김대중시 때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흥려테께 그제 때 서울 폭파돼서 가서 애기나 보지 뭐 저 볼일을 다 봤는데 무슨 일도 없지 않았어 대질하는 소리를 정신을 하나님 하시는데 전쟁을 하나님 속했는데 금년에 전쟁 안 놉여도 지금 뭐 이주상 이주상 무슨 뭐 큰 배가 말이요 새 발에 떴는데 거기도 육지가 딱 해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서 비행기 갖다 다 앉아 타고 무슨 무서운 전쟁 연습을 하니까요 김정일이가 이제 오줌을 싸고 앉아니까 겁이 나가지고 독사는요 죽어도 독사지요 독사는 짧아요 한 뼈뼈뼈가 돼 25cm나 한 뼈뼈뼈고요 대가리가 상쾌해지잖아요 가까이 무려 갑자기 속도가 200 속도가 엄청 빨득해 베이비 사람을 물때 그 속도가 속도가 총알같이 총알같이 그런 사람이 깨물리는거요 뿌리 한쪽으로는 자꾸 무무무무를 퍼주는데 뒤쪽에서 자꾸 머리를 치고 나오면 이게 앞뒤가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한방 싸우면 박살 초타를 낳는다고 그래서 대통령 사과문 봤지요 대통령 사과문 이틀에 올랐어요 내가 복사해드리기 읽어봐요 이번에는 절대로 앞으로는 못찾는다 이제 못찾는게 이제 번식이 좀 드러나는 것 그렇지만은 3차전쟁은 난방이 찌르는데 미국 허락없이 모질렸도 그래서 내년에 전쟁 내년에 내년에 7월달에 전쟁한다고요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꼴마 터졌어요 지금요 중국도 중간에서 엉거져 중간에 이래지도 못하고 덩어리는 덩어리는 큰 덩어리 영철이 있는데 세계가 나쁘다고 김정균은 이스라엘 총리는요 김정균은 가루를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만 신문해냈다고요 북한을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우리보고 이스라엘 총리가 무슨 관계인데 그런데 왜 중국은 북한을 가슴 안고 안고 싸고 도우냐 이 말이요 응 이런 문제가 가지고 성경이 풀려진 가정이라니까요 죄는 뭐야 교회가 절여질 때 그렇다고요 죄 문제다 그래서 전쟁 나면 죄인이 죽죽이나 죽습니다 해결 못한 사람 해결 안한 사람은 전쟁에 쌓여가 죽는 거에요 태풍 불면요 가벼운 게 날라가지 알곡이 날라가 없을까 태풍 불면 가벼운 죽죽기가 날라가지 알곡이 날라가요 또 농사의 비밀도 자연계시도요 씨를 뿌릴 때 제대로 뿌려야 되지요 응 봄배추씨를 가을에 신물더니 꽃이 피더라구요 그게 긴장 긴장 배추가 되겠습니까 예 씨를 제대로 뿌려야 돼 봄배추씨 봄무는 봄배 뿌려야 되고 가을에 씨는 가을에 뿌려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아무나 씨나 같은 씨를 뿌렸더니 봄배는 뿌리면 장다리가 나요 그래 씨를 매치되고 봄배 뿌리는 씨는 무시나 배추씨는 장다리가 나서 이제 사람이 씨를 받아가서 가을에 사용하겠다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은혜 역사가 있고 한례 역사가 있는데 은혜 역사를 하나같이 부수도 안되고 한례한 역사를 은혜가 부수도 안되고 지체가 또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한절도 설교를 못하고 절반 잘라서 은혜 때 응답하고 구원이란 내가 도왔다 이사 61장에 은혜의 해까지 읽고 책을 덮었다 그랬죠 그 나머지는 재림 때 하실거야 그런데 우리 보고 하라케 다시 연하라케 내가 아버지 받아서 하겠으니 이들이 다시 다시 연하라고 그래서 우리 74년도 구의사재단은 다시 연한 절했는데 이 시대에 호시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멸망이 온다는 것인데 2절 보세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는 뿐이요 완전히 뒤집어 뒤집어 앞쪽에서 강포하여 피가 피를 기대입니다 시가 쏟아져 마치하고 교회하고 비빔밥 그래서 비빔밥 세상에 비빔밥 맛있지 전주 비빔밥 우리가 전주까지 비빔밥 속으로 갔잖아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비빔만 했는데 교회는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막이 따로 예수 따로 지리에 따로 비지리에 따로 선악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 지금 속에서 선악가치 있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 악의 힘이 싫어단 말이예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래도 죄진강한테 두드리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공기거든요 이미 우리 자범죄는 예수가 대신 죽어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 보고 죽어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쁘고 할란날에는 나 책을 못 쓴다 할란날에 살려면 이만의 나기를 덮어썼라 했는데도 이만의 나기를 무시했다면 주님이 너는 육체는 아당같이 간다 그렇게 비올때 우산 쓸지요 바보요 우산을 했어 귀찮게 어쩜 저쩜 못든데 그 때 다른 사람을 보면요 우산 안쓰다보고 이 바보요 비오면 우산 준비해야 되지 그 일기예보 듣고 나가잖아 오늘은 비가 때때로 올 것이니 우산을 준비하시오 그 못드는 사람을 못해갔다고 비 맞아 그 든 사람은 우산 그래서 우산도 작은 거 딱 잡힌 한 병이잖아 쫙 피워요 예? 옛날 우산은 1매다시대 1매다 1매다 50매 그러면 얼마나 간폭 우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쭉 3단으로 피니깨 우산이 그와 같이 비를 피하려면 우산 쓰듯이 3대하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도장이 바로 예언서가 예언서가 예언서를 읽어둘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니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 너희 조상 아담은 순종 안했잖아 그저 내가 쫓아냈잖아 그 너는 죄를 지어서 예수가 너를 샀는데 니가 예언을 순종 개시로 다시 했잖아 전세지노 전세산에서 전도 안했어요 그럼 가 전도 안한 사람은 세시도 못가요 전도하고 보호받고 제시도 가는거요 그게 합법이라니까요 순종이 제사 다 났다 예 사도사오라면 왜 죽었어요 왜 자세해 죽었어요 아말로 죽여라 했는데 살려봤지요 함께 살려봤지요 근데 핑계는 잘해 제사들려고 할 때 거짓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다비슨 딱 택해가지고 다윗이 집에는요 아무리 제가 말하더라도요 하나님 눈을 감고 계세요 왜요 안봅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집에서는 예수가 다 맡았어요 그 죄죽어도 해결하면 요한 1서 1장에 자백하면 이를 믿고시다 그래서 못만하셔도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해당 겁니다 죄를 죽어도 죄를 못가다르면 그걸 주어주지요 안진죄가 없는데 제가 머리털같이 많은데 그걸 못 깨닫는 것은 인간당이지 내 죄가 얼마나 많아 10편 40편에 멀탈같이 많다 겠어 이 많은 죄를 10편 103편에 보면 동의 서에서 뭔가 같이 옮겨줌다 겠어요 완전히 안 보이겠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토치는요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도둑질은 눈 감고 눈뜩해요 눈뜩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삼장버리게 너희들은 내민족인데 내 앞에서 전부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주 사위는 사기치는 거 거짓말 살인 남비우하는 거 스철 간음 그 간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7개 명이고 영적인 간음은 1개 명 2개 명입니다 어느 개명이 더 어느 개명이 더 하나님 볼 때 크냐 1개 명이 더 크다 하나님과의 간음이 사마리아 열지파가 지금 간음음이가 돼서 고메인거에요 그래서 아수리에 잡혀가 세 번 잡혀간거에요 오늘 요한계수 17장에 음료가 짐승을 탔잖아요 이것이 나부르시지 개신인데 영적 간음인데 1개 명 2개 명이 범한거에요 홍태계는 1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인간과 관계에는 5개 명 10개 명은 첫째 대강령이 2개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4개 명까지고 그 뒤에는 인간관계 계명인데 이 두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했어요 대강령은 제일 큰 제목이 뭐냐 10개 명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에 붙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는 지어도 예수님이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대신 벌받았다 그 죄짓고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대속의 죽음 죽음이 대신 죽는 죽음이 있어요 옛날에 대강들은요 잘못하면 좀 간청에 불려가면 매맞거든요 그렇게 자기 종을 보니 여전히 엮여줄게니까 대신 가서 궁디 돼야 그래서 궁디 잘 맞고 가서 돈 받아가 그게 뭐냐 대신 매맞는가란 말이요 품하는거 품하는거 내가 일하지만 돈주면 다른사람이 일해주고 그러면 대신 가서 품파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마자 죽어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거죠 우리 속에 그래서 궁약은 당연하죠 은혜가 없을게 그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읽어보는게 알아둘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고 듣고 다시 연하면은 주님이 고쳐서 데려간다고 초막절 아주 큰 절규를 남겨놨어요 초막절인데 그런데 6월절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초막절을 하면 초막절은 추소감사절이요 그건 안고 다니라 이 등신같은게 절규는 분명히 삼위일체인데 다 우리한테 보기지 어떤 절규는 좋고 어떤 절규는 나쁘다 한 말 안되요 그래서 성부고 최고지 그따 성장 무생가 아니죠 삼위일처도 독일한데 일체인데 그 차례차례로 절규를 거쳐서 세 번 잔치를 봐야 완전히 창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릎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단할 것이요 사람만 죽는게 아니고 짐승까지도요 짐승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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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화때도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는게 아니라 소화가 정화지도 강아지도 뭐 토끼도 할 것 없이 뭐 가축도 다 물을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방적한 걸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왜 독사색이 되느냐 하게 성소에 다니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성소에 희량해지려는 걸 보고도 몰랐다는가 오늘 2000년 후에 기독교가 왜 망하냐면요 나팔이 불었는데 나팔이 안 보인다 아 공상장이 지금 러시아 중공 북한까지 교회를 다 잡아먹고 부자 다 잡아 죽이고 돈 뺏었다가 나눠먹고 사회중인데 포퓰리즘인데 그걸 보고도 뭐 눈치를 못 차린다 왜 개시로 붉은 말 나팔을 몰라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둠시대다 흑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 서를바벨인으로서 항추위가 나오면 박살된다 이것이 철장관사인데 여기에 모일 사람이 앞으로 13호사천 예정되어 있어요 어딘지 알 수 있어야지 주소만 알려주면 찾아가겠는데 하나님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덮어놓고 듣든지 안될든지 제가 정하네 그래서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러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해가 다 새장 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 요즘 바다에 뭐 상어가 사람 잡고 먹잖아 이 식인 상어 그 세 시대에 갔으면요 바다에 가도 상어가 사람 안 잡아먹고 왜 상어도 마음이 변했어 이 좋은 시대에 내가 그냥 물만 먹고 살고 나는 마 미역만 뜨먹고 살란다 고기도 안 잡으란다 왜 어느 소리가 없어도 작은 고기가 내가 큰 고기가 깨물어 먹으면 아예 아예 안해요 그렇게 서경에는 부르지는 소리 없다고 이사 65장에서 이렇게 세 시대에 가서는 전부 풀만 먹고 배에 뭐 흙을 먹고 사자는 풀먹고 상어고래도 고기 안 잡고 네 그냥 미역이나 다슴나 뜨먹고 사로 네 다슴나 생명이 있어요 다슴나 깨물어도 아니 소환 안하지 그 식물이잖아 식물 소가 풀먹을 때 풀이 아니 아니 합니까 안하잖아 그리고 세상에 좋게 변한다는 거죠 사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런 사람들이 니가 사렸나 내가 사렸나 다투자네 모이면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다 똑같다는 거 다 동일하다 왜요 니 백성들이 니 백성이 호세야 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대어시면이라 아 대단한 사람들 제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대행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일하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들하고 막 발로 차고 기빡고 헐거 두고 응 무시하고 엎신적이고 보통사람을 알았단 말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변했으니 내가 무슨 하겠노 죽는결 밖에 없다 그래서 아수록 칼을 뽑아서 세 번 잡아갔다고요 제사장 같아 두는 자 예 하나님이 기름은 정말 제사장이죠 사람이 많은 제사장은 가짜요 그저 목사들의 신앙만 목사들이 아니고 가짜요 하나님의 사명의 사명의 기름을 부으냐 제사장이 되는거요 그래서 모세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요 예수도 기름붐이죠 예수님이 보낸 종들 베드로 바울 사도이와 이레자 예수님이 쓰는 종들이 제사장이지 그 외에는 다 가짜들입니다 그럼 우리 다툼 안되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따라가야되지 모세를 반역하면 그래서 미리암도 무두게 된거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지만 나는 눈으로 나면 다야 하나님의 사명을 엄청난 예수 사명을 모세게 줬는데 모세보고 야 건방지게 야 니가 왜 새카머지한테 장가가느냐 가정 가문 망신이다 했단 말이요 그 인간의 모든 맞아요 미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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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틀린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들은 그 아론과 미리암 모세력 피박한 것이 맞다니께요 그러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모세보고 야 장가가야지 만들어서 죽었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보통 여자가 장가오고 했어요 이 얼굴 얼굴 예쁜 양귀비같은 여자가 그렇게 가치 없는 새카맨 여자가 주토록 살아야되지 구수여자 그렇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우리는 구수여자요 우린 저주받았어요 소망없어요 그 예수님은 장가가왔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하니마 너희가 새카맨이한테 장가하냐고 그러면 일이 되는가 안되는거요 안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로 왔는데 영적 결혼인데 예수님이 우리 새카맨 죄 많은 여자 버림받은 하음의 자손들 그 같이 사람 대접하십니까 그런 죄인들을 찾아봤으니까 결혼하자 이거예요 그 누가 와서 거기서 왜 결혼했느냐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는 널 무디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두째아들 왜 착함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오빠성도 숭받지 여러분들 부모 숭받이 봤죠 면수리는 시어머니 숭보고 밖에 나가면 면수리끼리 모이면 우리 시어머니 어때어때 더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우리머리는 어때어때 그 말 밖에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뭐 알아야 한바리 성전을 뭐 하나님의 세상이 제가 그걸 하겠어요 세상상 모양을 이웃의 승보고 누구선 사돈 승보고 전부 그런건 하고 앉았는거였을땐 소리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하고 다투게 생겼으니 못쓴다 쓸 수가 없다 버려야 된다 그 시대가 끝날 때는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아침에 아침에 해가 밝으면 해가 밝으면 해가 붉으면 피바를 안하요 피온다니께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누가 보고 야 너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아서 시대는 분별을 못하네 천기 일기예번에 잘한다 근데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내가 말했잖아 일법은 요한까지라 그러면 안 믿는거야 그 천국보고 대한민국보고 하면 끝난다 했는데 그 뭐 붉은말 칼두고 나오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래서 지금 어둠시대가 53년이요 영적 어두워서 공상당의 침무줄하러 저 심판 몽둥인데 그래서 그 사상 뺏기면은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오전에요 너는 낮에 걸치겠고 낮에 걸칩니까 날이 밝은데 너와 함께 있는 선진하는 밤에 걸치리라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다 넘어지는 상태가 없다 밤낮으로 넘어진다 네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가 누구요 내가는 하나님이고 네 어미는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싹 문질러 버리겠다 그래서 390년 40년 70년 무너졌다가 다시 서두바벨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잡혀갔는데 아당같이 6절은요 제사장의 백성을 제사장의 백성을 못 가르친 체야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취급해져야 된다 성경을 들고 왜 못 가르치느냐 제사장의 백성을 못 가르친 체를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하늘 지식입니다 땅의 지식은 박사들이 강단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강단히 안 세운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앞으로는 강대상에서 새일을 구하는 사람이 나가야 심상사체 나옵니다 새일이 모르고 세상 지식 가득한 협상주의 평화공전 말하면 그 교회는 숭물먹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육체나 심판을 받습니다 니가 지식을 버렸다 했어요 호시아 말씀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호시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버려 니의 제사랑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다면 대제사장들이고 지금 새일을 반대한 사람도 대제사장들이요 저번에 우리 정로가 계수를 전하고 갔었죠 그 우리 신집사가 들어가 봤어요 그게 들어갔는데 입장룩 돈을 얼마 3만원이네 2만원이네 바깥시락하면서 창갑이요 난 금식이요 그때가 그래가서 우리 계수를 책을 들고는 이거 2단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받지 마시오 하더라구요 그게 누군데 그게 대제사장이요 목사가 예수를 대제하는거요 그게 기시이 들려버려요 2000년전에도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바로 고려해준거요 빌라도 안할라카는데도 강전했다니까요 오늘 공사한다는거요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도 해봐가지고 유교해봤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야 잡아와 잡아라니까 이만 이놈 없는 집사목사상장도 다 잡아와 하기 싫은데요 막 잡아와 이마 그래서 5개월에 항추행이 전쟁이라는거요 그래서 마기도요 하나님이 들어서는거요 마기국가도 마기종도 여러분 누구종이요 네 누구종이요 하나님종이요 하나님종이요 그 예수만 안보여 성경이 만족해요 하루 밥 한끼 먹어도 성경만 읽어버려요 그렇지요 그래서 네 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니가 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 자녀를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 공예법인데 니가 하나님의 공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 자식을 버린다 실제 저희는 번성할수록 저희는 하나님 교회 사마리아가 번성은 뭐요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큰 교회가 좀 문제에요 큰 교회에요 뭐가 돈을 하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하는 노래하고 마귀 음악을 하고 재즈의 찬송을 하고 마귀춤을 추고 강대상에서 그런지 하는거요 유행가고 그걸 부르고 찬송이 아닌 이상한 니 월에는요 찬송이 아닌 다른 복음 자기만들 그런거 마귀 찬송 그런거 한다며 시조 같은거 하고 그렇게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그 세상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음은 세상으로 즉게 막히 않도록 쏟았다 하나님은 여기시잖아요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육을 가진 하나님 성들에게 세상의 목소로 심벌졸을 줬어요 먹었어요 마음은 마귀 앞에 가서 손잡고 춤추는 것이 오늘 WCC이다 이 말이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랑이나 일반이다 2424도 있잖아요 뒤집어품 일반이다 왜 질을 지시니까요 제사랑도 백성도 똑같다 죽는데는 죽는데 뭐 대감이 있습니까 대감도 죽고 신하도 죽고 다같이 죽지 일반이다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때로 순종이 원하시는데 순종을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앞으로 화가 세게 온다 앞으로 항충대가 나온다 하나님을 가져오느라 해냈에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뭐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그렇게 따불시지 해도요 다 잡혀가고 없어지니께요 헛헛헛허고한거요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는 쫓기를 그쳤다 하나님을 잘생겨라케도요 길을 잃어버리니 헛길 가는거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와중엘무사 중국갔어요 제가 훈련하러 갔어요 그 중간에 중국삼자교회 50명대표 목사가 모였다케 그래서 그래서 두시간인가 강의를 했는데 지금 삼자교회는 공삼당교회인데 그들이 지도자가 모여도 오목삼할텐데 그들은 예수제자교회 마계제자인데 공삼당은 무신론인데 중국은 기독교 인정안합니다 무신론입니다 칼막세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씨를 뿐인다고요 이미 중국은 한국방도 몇백년대시가 부려진 곳이에요 이미 다 심판해 보셨어요 요즘 들판에 가니까 노래 뭐 있어요 나락글태기 나락배변하고 끌태기 있죠 그리고 다시다 치우고 다 끝났는데 농사 끝났는데 그때를 모르고 살면 그렇게 허수한다니까요 믿으라는 세일을 책을 보내도 받지도 않고 대답하면서 슬픔 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대에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다니까요 예수는 안 믿고 노마를 내고 노마가 노마가 내 동생이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조끼를 그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 10일째는요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탐욕 시신하게 입니다 세속적신하게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렸고 어 이게 선아가 질이 발동하는거에요 거기서 소동 고발하는 것은 불탈성이 왜 불타느냐 제가 넘쳤다는거죠 그 20일전에 은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포도주 포도주 술이죠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기분이 나쁘게 한잔하자 기분이 좋다고 한잔하자 술 먹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괴로움을 잇기 위해서 그 묵은거나 헷것이나 멸망받은 사람들은 우회를 찾지 않고 땅을 찾고 다닌다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음식물이 또 세상에 마귀의 미역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뺏어갔다 배미가 폐화의 마음을 뺏어갔어 선아가 먹지 말라 했는데도 먹었다 내 백성의 나무를 향하여 묵고 나무보고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래서 통신진 나무가 속에 다 썩었다고 그거 봤죠 동네마다 큰 나무 있죠 그게 정오 14일날 전한다니까 그 동네 대표 할아버지가 가수고 가서 시립도 한살 해 놓고 그게 동신진 나무라 그것도 수백년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느토나무가요 계목인데 그게 수백이 길어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게 크지도 않고 얼마나 저러하게 속이 상했어요 막 공파리가 나가지고 문예가 막 엄청 문예가 복잡해 그게 톡을 켜보면요 보통 나무는 별 문예가 없어요 공이 이런데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문예가 막 뭐 예를 들면 연필 낙상같이 무는게 돼있어요 왜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복도 없는데 신경이 들려가지고 그래 나무 크지도 않고 속이 다 썩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바위도요 동네 근처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도요 작은 바위는요 검버스지를 안 펴요 근데 큰 바위는 왼새끼 묶어놓으면요 화딱 지나서 검버스지 더더더더 피가지고 바위가 말한다면 당장 동네에 막 박살되지만 바위가 가봐야지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너희 묵은 포도주 핏포도주 묵은거 새거 포도주가 너희 마음을 피하는다 그게 세상에 취하지 말란다 12절 네 별생의 나무를 향하여 묵읍고 그 막대기는 너희 엑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그 막대기는 저희 엑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도 떠났습니다 그게 에 겉으로는 예배들이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속으로는 요즘은 영적으로는요 교회와서 예배들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상에 마개사상 협상사상에 넘어가서 오늘 혼합주의가 된거요 다 원론이 수복음이 한국의 절큰교회 아니요 동양의 세계 절큰교 84만명 교회이라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거요 다 원론으로 갔다고 왜 그러냐 저기 목사가 은사를 했다고요 그것을 제 사실 목사상 장모 아냐 5살리 기도 병만들면 근로교 가마 막 금시가마 폐기 났단 말이요 그런데 막기가 허가면 58년부터 세계를 풀 때 구멍을 넘어갔단 말이요 그래서 협상주의가 가지고 이제는 다정교도 구원이다 불교도 구원했다 이렇게 허소를 하는거요 음란하도 떠났다 자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한이 제사를 아니 소름 성전이 있는데 소름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소름원에 신하 여로구합니가 단과 배대에 사마리아 북쪽에 금성아리 두 마리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전하고 우리 이사를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사를 보냈어 요일도 보냈어 아무서도 보냈어 안드로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다가 세 번 잡아갔단 말이죠 이런 건 아무 그들이 아름다웁니다 이름으로 너희 딸들이 행엄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거다 그게 이스라 전체가 뭐 딸도 뭐 며느리 타끔 없이 전부 우상승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왜 부모를 닮아서 이용의 역사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엄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능하여도 내가 번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참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들이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하리라 이것이 구약에는 육적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WCC KNCC 영적으로 혼합종교 이것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스라엘은 타락하여도 유단은 타락하지 말라 경고장을 했어요 근데도 유단도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동하여도 유단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당연하죠 열지파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우상제로 잘라내지만 한지파는 한등분은 다윗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할아버지 봐서라도 우상승패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했다는 거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달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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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당과 배달애로 금성아지 세워놨는데 유단은 그건 안된다 아론도 금성아지 세워서 삼촌매 죽었다구요 홍태 김 목사가 신사참해가지고요 6.25때 사병관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요 남한 사병관이 이번에 김산만 목사가 아버지 했잖아요 이번에 부산에 이제 2013년도 모이는데 그 죄 때문에 한국이 절반 잡혀가요 2500만 지금 5000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시가요 그래서 말씀이시가요 그 말씀 순종하면요 그냥 잡아가는거요 미가이가 동원에서 미가이가 안지키면 다 잡혀가 물어보세요 불러보세요 미가이나 나 잘 지키냐 내가 널 지킬 만한 니가 인격이 되냐 물어보면 지피스럽잖아 물어봐요 미가이나 난 안더라고 내가 너를 왜 지키냐 니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하는데 그런가 아닙니까 물어보라니까 니가이 지파 내가 왜 지파하냐 니가 순종 안하는데 그런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 순종한 사람은 아무러봐도 미가이 옆에서 지켜준다고요 16절 16절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하나님이 참 뭘 다 잘하셔 암소가요 참 고집이 셉니다 암소가요 숙소보다도요 항소보다도 암소가 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암소는 깨가 많고요 아주 눈치가 빠르고 길가가다가 복식 뜯어버리고 암소가 뜯어먹어요 항소는 미래를 빠져가죠 뭔 사람 보고 다니고 그 사람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암소하고 피해하느냐 왕강하다 왕강하다 왕강이 뭐요 악질적이다 여러분들 저희인들은 서로 한번 마음이 상한 면 풀지않고요 두고보자 한번 걸리면 잡아먹는다고 만나면 인사하나 예배대로 와있대요 응 얼마나 왕강합니까 불신자가도 못해 불신자는요 숯을 한 잔 때렸다 그럼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푸러지거든요 이것은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푸러져 왕강하다 왕강 너무 저도 같다 왜 그럴까요 선아가 지리받했으리 왕강을 암소치로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풀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나 안 먹인다 나 버린다 나 사마리아 버렸다 아수록 공상당에 버렸다는거지 에브라임이 우상가 여라 하셨으니 여기 잘못됐어요 쟤는 우상가 타려했다 다 다른 종교하고 손잡았다 이것이 다볼론 다실론 범신론 혹은 혼합종경 불교도 구원했다 뭐 안라신도 신이다 예수만 신이 아니다 그 아크만 됩니다 예수만 구원이지 단 구원 없습니다 그 4등전 4장 12절 이제만 됩니다 이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 그리고 4등전 16장 40일전에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계실에 누구 계시에요 요한계시록인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래 나오죠 그 마가복음 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국 1장은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의 세계다 그렇죠 예수까지 만든다니까요 근데 예수밖에 다른 걸 집으로도 안돼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요셉이 아들한테 장사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우상가자 보냈어요 그 여러분은 우상가자 안했느냐 했다 얘기에요 우리 소속 알아봐야겠다 얘기에요 그 거칠에 들어왔다 얘기에요 그게 이제 싸워야되는거에요 나가라고 우상을 나가라고 우상을 먹는데 탐심이요 골상대 욕심을 나가라 욕심때문에 훔쳐보는거에요 남몰래 예 먹는거에요 그거 안하면 못견뎌하고 싶어서 그 도덕질병원 도덕질로 질나면요 못건초 예 그 반을 도덕이 무슨 도덕진데 강아지도덕진데 소도덕 아유 받을 반을 훔쳐라 손 훔쳐가 그 속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다 도덕놈이라 캤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다시 두드려받쳐서 부상하자 다시 만들어요 그것이 마다 세일치한거야 그게 세일밖에 살게 없어요 우리 몸은 다 망가져서요 이미 더럽게 됐고요 제가 뭐 막 더듣더듣 얼마나 더러운지 뭐 보기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우상하고 조상자부터 연합했는데 계속하겠느냐 그래서 말하기 때문에 문 닫고 사빙기를 조용히 쉬다가 하나님이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로 교회를 세우고 예언의 말씀으로 등굴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피하말씀으로 만삭이겠다 더러워진 것이 사는 길은 목욕밖에 할 수 없다 요즘 목욕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또 때묻는데 또 땀들 두문들 하세요 목욕좌찬다고 하나의 기반 아니에요 한달 한번 하든지 일일을 두번 하든지 목욕과도 비싸지 한 번 하든지 5천원 같지 음 난 목도 자주 안합니다 말로 자세하면 귀찮게 목욕할 시간도 30분에 걸리는데 음 그러니까요 껍데기로 외면적으로 꾸미지 말고 속을 좀 살펴보자 내 속이 어떠냐 그때 찾지도 못해 뭐가 잘못했는지 그런데 하나님 호소할 속에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이것이 뭐냐면 MRI 병원에 가면요 환자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검사가 안 나온다 엑시델이 뭐 CT도 안 나온다 그럼 최후로 찍는 사진이 있어요 50만원 한장이에요 MRI 그런데 나도 험치고 봤었고요 허리가 아픈데 부삭하고 성형에 부삭하고 할아버지 허리 한번 메모리 한번 찍어야 되겠고 큰 통에다가 집어넣는데 겁실하더라구요 위익 손알들 그래서 뭐 저것 하더만 사진 찍어버리게 허리가 찍혀 나는데 참참참참참 이끈데 뼈가 딱 붙어버렸어 척추뼈가 아리미가 사이가 떠가지고 물러버리세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붙어있게 이렇게 아아야야야 뼈가 뼈끼리 되어있게 아프단 말이요 무릎도 마찬가지요 무릎도 딱 붙으면 막 재지르고 오르망대는 아프잖아요 물러버리다가 다 따라서 그래 나이 많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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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봤었고요 엄마나게 뭐인지 뭐랄게 그렇게 찍는거구나 그래서 알아냈지요 그래서 수사한대 당구는게 괜찮게 이상하게 그 다른 사람 아니었는데 그 이상하답게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라 이리 조사는 잘 안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허리가 안 아팠거 그 하나님이 야 너 이제 허리로 부르지만 너 소리도 못하니 이렇게 정신차려 그래서 이제 깨닫혔다 이 말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엠의 책망을 우리에게 준거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상을 못 지켰다 막야 싸울 때 너는 양보했냐 양보는 없다 싸워라 그래서 죽어도 너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 그만 주읍시다 30장 주가 인도 하는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홍보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마하면 새해 먹고 올라가 독서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상적으로 영원히 죽었었고 죽음에 태어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느 없는 하늘에 사랑과 은혜를 입혀서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것도 양자로 삼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서 천년동안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하늘리아로 부르고 살다가 그 양강 그대로 가지고 무궁수에 가서 영원토록 살자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땅에서 오래 살아 잘살아보려고 재만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고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까 아버지요 오늘 기독교도 우상승탐에는 천년동안 지옥 갔다 와야되는데 이 비밀도 모르고 있나 아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내가 땅에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자인 줄 알고 만국 보배가 우리 즐거워서 담겨 계시오니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로우나 즐거우나 시키는 대로 충성된 종 되도록 오늘도 만들어주시고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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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